으흠 야 아니 그 이후에 행동이 좋지? 나 좋죠? 신사하고 고맙게도 입술 내밀고 있네? 나보고 허전한 소리네 그냥 우리 이렇게 지내라 고등학교 때처럼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마 고등학교 때? 그때처럼? 어? 미친이끼야 그 때가 사람은 바뀌었어? 더 이상 그걸 안돼? 너무 왔잖아 자기야 안왔어 병신아 너 봐봐 이 비용시 이 새끼 존만매치고 하네 하이 집중해 못하면 팽다 자 하이 내가 할래 너 두개 해 너가 크니까 많이 쳐먹어 근데 난 초록색으로 해 찌그러진거야? 찌그러진거야? 두개 해? 아니 그냥 두개 해 싫다고 나 자두신십이라는게 있는 사람이야 그냥 두개 하라고 난 상관없어 난 해만 말이야 나 만개할거야 맥주 누가 쳐먹었어? 나 니 잘못이지? 사와야되는데 안사왔지 응 맥주를 차먹질만들어 하이 하아야랄이 끽